1. 모취리도우 여보세요? 네 팀장님! 제가 가면 좋은데 이번에 좀 바빠서 못 가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좋은 거 하나 보냈습니다 뭔데? 뭔데? 좋아, 좋아, 빨리! 좋아요!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고, 진짜! 여러분들, 모취리도우입니다 모취리도우!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내에서 아직 이런 걸 출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! 아니다! 세계 최초! 내 인생 최초! 바로 와! 나 이거 정말 간직하고 싶다 이거 내가 갖춰도 돼? 돼? 대단한 거 만들었어요 모취리도우! 대단합니다 선임! 모취리도우! 대단합니다 일단 여러분! 잘 만들어졌는지! 보겠습니다 고취리도우면 베리아키 소스로도 먹을 수 있고 샐러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거 근데... 자... 어떻게 빼내죠? 어떻게 빼냅니까? 네 팀장님 아, 간단한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포장지 벗기신 다음에 반대로 살짝 기울여 주시면 자연스럽게 뚝 떨어집니다 참 쉽지요! 그냥 간단히 까서 놓아주시기 바라면 끝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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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모취리도우 하면 뭡니까? 탄력! 그거죠! 정답! 정답! 모취리도우! 똑같아야죠! 정답! 정답! 합격! 정답! 정답! 자, 그동안 여러분들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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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민 끝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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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와! 이거 어두워한거야! 우유를 넣어서 그런지 아... 너무 일단 부드럽고 너무 진하고 수조금듯하는 듯 처음 접했던 그 뭐냐? 그... 첫사람? 약간 그런 느낌? 아, 네! 이 질감이 자, 보세요! 쫀득쫀득! 빵 가득! 약간 꾸덕꾸덕! 정말 맛있다! 진짜 맛있다! 아, 좀 걱정인게 근데 일단 제가 한 것보다 더 맛있어! 이거... 야... 이거 어떡하냐? 색다른 디저트! 안주도 좋고 식당에서 여러분들 사이드 메뉴하기에도 너무 간단하고 가정식 백반 요런데도 반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가격 몇 값일까? 2,400원이요 극상의 쫀득함! 모찌리도우! 그동안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 쉽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!